I was done growing up Had enough of chasing down the sun But suddenly I can see everything Evergreen I won't pretend I ever found my way Now I'm sewing on it I'm rolling here I've got a lot of hair I did this work I won't test it It's about danny size I made it a little extra 그러다 보니까 팔이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 지금 자르고 다시 떠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르고 다시 떠서 팔 길이를 맞췄어요 고무단을 거의 한 2배를 떠줬고 무늬 한단을 더 추가해 줬는데 여기는 이제 자르고 다시 떠줘야 합니다 원래 보통 실을 그냥 다 풀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라서 쓰려고요 저는 진짜 다 끝난 줄 알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뭔가 뜨면서 이상하긴 했어요 팔 길이가 좀 너무 짧아 가지고 걱정하면서 쓰기도 하고 이쪽도 고무단을 도안보다는 훨씬 많이 준 건데도 너무 많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풀고 다시 뜨는 거를 선택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는 다 이어줬거든요 원통으로 그냥 떠버리려고 겉뜨기 안 뜨기 번갈아서 무늬 뜨는 게 귀찮아 가지고 그냥 원형뜨기로 무늬를 다 떠주려고 합니다 열심히 풀고 있어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빨리 자야 되는데 제가 드디어 내일부터 학교를 가거든요 빨리 자야 되는데 제가 원래 이런 거 하나 좀 마음에 걸리면 잠을 잘 못 자는 스타일이어서 일단 오늘은 방금 얘를 이제 수습해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바늘에 걸고 자려고 해요 정말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주 끊임없이 엉켜있네요 제가 분명히 길이를 잤거든요 왜 이걸 생각을 제대로 잘 안 했을까요 분명히 제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겼던 거 같아요 오늘도 느끼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난리가 나요 아직도 시작점을 찾지 못했어요 보인다 보인다 드디어 아니네 좋아했는데 시작점이 아니었어요 집 찾은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원하는 데까지 더 풀어줬어요 지금 제가 원하는 데까지 더 풀어줬어요 얘를 이제 바늘에 끼우면 됩니다 이제 안코 안코 또 소중하게 잘 걸어줍니다 그래도 진짜 제가 자수를 더 먼저 둬가지고 딱 제가 원하는 데서 딱 걸리게끔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코 수도 조금 걱정인데요 이쪽 팔이 두 코가 더 적더라고요 제가 아마 미리 줄임단을 한 거 같아요 얘도 제발 미리 줄임단을 했었기를 바라면서 어서 멀리 줄임단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 덜명을 하면 여기 추억을 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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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영상보다 실제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얘도 자주 입을 것 같습니다. 되게 조금 짧아가지고 팔이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기장은 기장도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또 다 꿰매줬는데 사실 꿰맨 티도 많이 안 나고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뜨면서 이번에 또 한 번 정말 느낀 것 같아요. 게이지가 정말 게이지 계산을 잘 여겼구나를 느꼈어요. 이게 제가 게이지 계산을 하고 적어놨는데 다른 걸 보고 뜬 거예요. 게이지를. 그래서 사이즈 미스가 났어요. 아직 세탁 전이라 조금 쭈글쭈글한데 그래도 나름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타로 니트도 완성됐습니다. 이게 조금 더 헐렁하고 그렇게 뜨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뜰까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손이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무늬도 많이 있고 나중에 또 덧좌수를 놔줘야 돼가지고 이렇게 좌수가 놔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뜰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합니다. 그래도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두 잔으로 끄는rà apostleional을 써서 제가 정말 큰 게잘한 걸 좋아해요. 이렇게 저렴한 게잘과 같은 브랜드가 아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떠주고 있습니다. 실은 타로 니트 뜨고 남아가지고 이 실로 지금 뜨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요정도 떠줬는데요. 제가 좀 이상한 취미가 있거든요. 쉬운 도안을 어렵게 뜨는 거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 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것도 도안이 원래 되게 쉬운 도안인데 저는 제가 원하는 무늬도 넣고 디자인도 좀 다르게 해서 좀 다른 느낌으로 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카디건이 될지 아니면 니트로 뜰지 아직 못 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지금까지는 아직 결정한 거 없이 떠주고 있습니다. 요새 날씨가 계속 안 좋아요. 지금도 맑긴 한데 흐리게 맑은 느낌? 여기 구름이 많아가지고 어제 엄청 더웠거든요. 어제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은 좀 옷을 얇게 입고 갔더니 또 오늘은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일기예보를 봤거든요. 근데도 항상 이렇게 실패를 해가지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 학교에 갔다가 왔어요. 지금 조금 짱이 생겨가지고 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 좀 빨리 떠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빵꾸가 좀 뚫려있어가지고 겨울에 입기 조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부지런히 뜨고 있긴 한데 영 속도가 안 나네요. 이게 제가 코스를 진짜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새 학교가 정말 다 1교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여기는 1교시가 8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8시 15분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1교시여가지고 진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6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학교 가려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타로 니트 뜨고 실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제가 엄청 많이 시켰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회색깔 실이 좀 남아서 그걸로 뭘 뜰지 고민 중이에요. 바라클라가 아니면 목도리 아니면 조끼를 뜰 것 같아요. 실이 맞고 니트 하나를 뜰 만큼은 남아있지 않아서 그거 3개 중에 하나를 뜨려고 하는데 아직 계속 고민 중입니다. 이게 실이 자선을 떼는 진짜 안 예쁜데 그냥 옷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에 화면으로 또 조금 보이긴 하는데 다른 색 실이 되게 얇은 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떴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 내가, 제가 어떤 게 가르치나, 제가 잘 arranlide 제 이름은 그 잠깐 뱀 Says 보기 그 아 아 아 이 아 감사합니다.